좋네요. 아. 아. 맛이 좋아. 좋지. 와, 봐봐, 봐봐. 벚꽃 진짜 예쁘지 않아요? 아니, 그래서 우리 이 프로그램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인 것 같아? 노래로서 뭔가 주제를 가지고. 아니,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노래 말고는 없어. 그렇죠? 뭐 보여드릴 게 없어요. 우리 뭐 토크가 돼, 개그가 돼, 뭐가 돼. 우리가 없어서. 할 줄 아는 게 노래 밖에 없어서. 근데 그거 말고. 우리 말레이시아 편이. 와, 대박났어요, 시청률이.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는 대단한 거죠. 많이 나왔죠. 내가 생각했을 때는 최고 시청률 6.4화가 찍었을 때가 아마 우리 애녹형 복근 공개가 됐을 때. 이러고 멈췄잖아, 딱 훌렁. 복근이 아니고 그냥 헐벗은 멈췄잖아. 아니, 그래서 아마 제가 등장했을 때 그랬을 때. 우리 그러면 그런 공략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. 10% 최고 시청률 나왔을 시. 커피차를 우리가 운영을 해서 사람들에게 장미와 함께 이렇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공략하겠습니다. 아, 이거 진짜 해보고 싶다. 근데 이 커피차를 그러면 누가 결제를 하죠? 당연히 MBN이시지. 어, 문경이에요? 아, 문경 세지의 그 문경. 오, 그렇구나. 근데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? 아, 근데 우리 또 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울퉁불퉁. 뭔가 이렇게 꼬불꼬불길 가는 거 같은데. 뭐 어디 줄 잡고 산 타는 거 아니겠죠? 바위벽 올라가고. 이런 곳, 이런 깊은 데는 백숙류. 아, 본격 힐링 예능. 그렇죠, 그렇게 되면. 했으면 얼마나 좋겠다. 형, 나 살짝 설렜잖아. 아니, 우리가 그렇게 만들잖아. 그냥. 우리 프로그램이잖아요. 좋은 것 좀 보고 좋은 것 좀 먹고. 뭐야? 다 왔어요? 지금부터 안대를 쓸게요. 아, 또 한 대야. 방금 힐링 예능 얘기하고 있었잖아. 잠깐만 있어 봐. 이거 발레시아 때 썼던 거 아니에요, 이거? 맞아요, 똑같아요. 왜 여기서. 아, 또 써야 돼. 여기서 왜 손태진 냄새나? 아, 그래요? 아, 지금 살짝 지금 찬 공기가 느껴지는데 강원도 아니야? 이게 뭐야? 어떻게 돼야 돼? 어디로 가야 돼? 이리로 가면 되나? 얼른 와. 어디 가요? 아니, 어디 가셨어요? 신성이 형부터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나왔는데? 어휴. 여기 뒤로. 너 여기 어디 가야. 와, 풀냄새. 풀냄새. 흙냄새. 네. 가자, 갑니다. 지금 가요. 걸어가고 있어. 우리 또 얼마나 멍청해 보일까?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멋있게 걷기로 했어. 아니 지금, 일단 지금. 주머니에 손 하나 넣고. 왼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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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뭐야, 뭐야, 뭐야. 또 뭐 있어, 뭐 있어? 왜, 왜, 왜. 또 뭐 있어, 뭐 있어? 왜, 왜, 왜. 또 뭐야, 또 뭐 있어, 뭐 있어? 이거 또 뭐야. 어? 잠깐만요. 어디 올라갔는데? 어디 올라갔는데? 왜, 왜. 뭐야? 이게 뭐야? 뭔 소리야? 쭉 들어가라고요? 사람들이 많아. 뭔 소리야. 야, 들어왔어. 들어왔어. 여기 뭐야? 네? 오른발, 오른발, 오른발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아, 뭐야 이거? 어? 아니, 트럭이. 이거 트럭이야. 어? 아닌데. 아, 뭐야. 아니, 이게 무슨 힐링이야, 이게. 우리 진짜 모심으로 가나 봐. 재밌다, 재밌어. 시현아, 도망가. 아, 잠깐만. 어디? 절로 가? 아, 무슨. 아니, 왜. 아니, 무슨 트럭. 어, 이거 트럭인데? 어, 이거 트럭이야, 트럭. 완전 딱 조심해. 어, 깜짝이야. 문이 닫혔어. 아, 재밌다. 일단 창조기 급하신데? 그냥 갈 수 없는 데 가는 거 아니에요? 오, 오. 오오, 오. 오오. 왜 빨라? 아니, 근데 왜 이렇게 빨라? 방 gerne. 말도 안 돼. 오오. 와, 진짜 무서워. 와, 진짜. 오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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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. 와, 진짜 대박이다. 와, 재밌다. 와, 너무 좋다. 아아, 너무 좋다. 와, 너무 좋다. 지금 우린 막 어디 올라가고 있어. 이건 지금 산 올라가는 것 같은데? 안쪽으로 가도가... 아 귀가 멍멍해졌어요 지금. 와 진짜 신기하다 이런 곳이 있어. 아니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달릴 수 있지? 해발 한 200m 올라온 것 같아 지금. 아니 설마 뭐 산악회 행사 아니겠지? 맞는 것 같아요. 어 형 잠깐만.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방금. 파라글라이딩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? 아 설마! 아이 에이. 재밌겠다. 아이 난 못해 나 진짜 못해. 아니 근데 이 추위에 무슨 패러글라이딩이야. 이리 돌아가 지금. 수현이 지금 울려 그래. 그 상상만 해. 나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. 와 진짜 대박이다. 무엇보다.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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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내가 안 열었어. 다 왔어? 다 왔나? 뭐야 뭐야 뭐야. 아니 진심? 어 근데 살짝 경사진 것 같은데? 경사져 있지 않아요 지금? 어 네. 이 쪽으로 내는 거야 이 쪽으로? 이 쪽으로? 네. 감사합니다. 어 잠깐만. 됐어요 천천히. 어 어. 어디 있어요? 여기 꼭대기 아니야? 어 약간 바람 부는 거 보니까 좀 정상이긴 한데요. 어.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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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서 있어야 되나. 아 볕이 너무 좋다. 너무 따뜻해. 너무 따뜻해.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. 어 여기. 잠깐만. 꽤나. 좀 탁 트여있는 느낌이죠? 어. 뭔가 소리가 안 부딪혀. 분석하지 마 호나. 호린이 형 자꾸 분석해. 자 갑시다. 갑니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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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지금 이러다가 앞에 낭떠러지 아니죠? 아니야. 우리 피기도 전에. 피기도 전에 처음. 자유번지. 확 온단 말이에요. 근데 아니에요 그냥 왜요 멈췄어요? 응 멈췄어. 진짜 우리 안대 벗었는데 앞에 산악회 회원분들 맡겨진 거 아니에요? 네? 네 뒤로 돌게요. 뒤로 돌아요? 뒤로 돌아요? 여기 뭐 벽이 있던 거 아니에요? 아니 햇빛이 어디 있는 거지? 아 지금 뜨거워 지금 여기. 아 이쪽이 동쪽이네. 어 이쪽이 동쪽이네. 이쪽이 동쪽이야 지금. 오케이. 괜찮아 안대를. 어. 오 너무 발급 퍼스트인데? 어우. 어 빼요? 빼요? 안대를 벗어주세요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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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어주세요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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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